생활쓰레기 자원화 시설, SRF는 쓰레기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포항에서 지난 2월부터 가동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SRF 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이규설 기자가 고민해봤습니다. 쓰레기를 태우면 당연히 환경오염물질이 나옵니다. 정화장치를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지만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 유해하지 않다거나 불안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항시의 입장은 오염물질 배출량은 기준치 이하이고 현행법상 굴뚝을 높여달라는 주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굴뚝 높이라는 것이 지금 34m가 되게 된 것은 항공 5구역이기 때문에 66m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100m다, 150m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규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렇게 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 주민들은 기준치 이하를 하더라도 다이옥신을 내뿜는 굴뚝이 우리 동네에 있으니 원인을 제공한 시에서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려는 입장입니다. 저 높이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주 태물이 없는 그런 높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제를 풀려면 일단 상위법인 고도 제안법 국방부든지 우리가 항공 전달이든지 가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비행 고도 제안 구역에 있지만 어떤 우리 굴뚝 높이를 제 기준에 또 해서 보완을 해서 올리든지 그럼 SRF 시설을 먼저 가동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난 2000년부터 양천구와 노원구, 강남구 등 세 곳에서 SRF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다양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오염원이 없는 서울 지역 6곳을 참고 지점으로 지정하고 SRF 시설이 있는 곳과 비교 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 분석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인체 검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에서는 아직 이런 조사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포항시도 주민과 사업자,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 남구 호동에서 가동에 들어간 SRF 시설은 당초부터 광역 단위로 지어져 앞으로 포항뿐만 아니라 영천 지역 쓰레기까지 반입해 태울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